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커튼코를 가져오는 두가지 방법, 그리고 커튼코를 리버스 하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튼코를 가져오려면 동영상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키네마스터에서, 그 다음에 스티크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일단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있어요. 배경 무대 보세요. 무대 앞에 섹스폰 연주자다. 섹스폰이 쓰다가 섹스폰을 봅니다. 잠시 프레이 해보면요. 자, 이런 화면입니다. 무대에 화려한 무대가 있고, 거기에 섹스폰 연주자가 섹스폰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상에 커튼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대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AM의 동영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커튼을 먼저 첫번째, 동영상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 여기 미디어가 나오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동영상 SS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튼콜을.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커튼콜이죠. 자, 동영상 SS를 먼저 첫번째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화면을 가져오려면요. 자, 여기에서 커튼이 열리고 닫히는 화면을 가져오려면, 저 위에 여기 기어집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SS 스톱입니다. 키네마스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상단에 비디오라고 나와있죠. 이 화면에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면, 그러면 크로마키 화면이 쫙 뜨겠죠. 여기에서 커튼콜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니까, 아, 여기 있네요. 커튼콜이라고 있죠. 여기에 커튼콜이 있네요. 이것을 툭 터치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를 터치하면은 다운이 되면은 설치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어떤 내용인지 프레이 해볼 수 있어요. 자,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하면, 이같이 무대가 양쪽으로 열리는 커튼콜. 그 다음에는 커튼콜이, 이것은 단순한 무대죠. 그 다음에는 커튼이 아래에서 위로 열리는 그런 커튼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더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았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 에셋에서 다운받은 것을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있네요. 아까 다운받은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양쪽으로 열리는 것. 이 위쪽에 커튼이 장식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열리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커튼콜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툭 투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얼 관계가 너무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점이 나오는데요. 그대로 무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툭 투치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른쪽 상단에 X를 투치합니다. X를 투치해서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화면을 꽉 채우려면요. 오른쪽에 가서 화면 분할을 투치합니다. 화면 분할을 투치하면은 여기서 가장 화면을 꽉 채우는 전체 화면 이것을 투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모니터 상에서 이 커튼이 꽉 채웠죠.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커튼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크로마 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의 커튼콜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타임라인에서 커튼콜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커튼이 일부 보이고 아래쪽에 배경도 보이는 이 화면에다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크로마 키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가서 쭉 올리면요. 메뉴를 올리면 크로마 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크로마 키를 투치합니다. 투치한 다음에 적용 이것을 투치하죠. 적용을 투치합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색깔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색깔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키 색상이라고 했죠. 이것을 선택해서 이 배경색과 키 색상을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색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키 색상을 투치한 다음에 동일한 색깔을 제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 28%라고 했죠. 여기 28%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아까 28%에서 50%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자 이게 보세요. 28% 이렇게 해서 이렇게 50% 갖다 놓으면 이 커튼이 선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플레이 헤드를 앞으로 갖다 놓고요. 프레이를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커튼이 위로 올라가면서 섹스폰 연주자의 화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커튼콜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러면 커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커튼이 닫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닫히는 것을 하려면요. 아까 제가 제시한 두 번째, 세 번째 제시에서는 Reverse 란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선택했어요. 이것을 커튼이 열리잖아요. 지금 현재. 커튼이 닫히게 해 볼게요. 플레이 타임라인에서 이 커튼이 선택된 다음에 위로 살면서 올리면요. Reverse 란 게 있어요. Reverse. 이건 거꾸로 한다는 뜻입니다. Reverse. 입니다. Reverse 를 하면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Reverse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바로 Reverse 중이라고 나오고 QN의 마우스를 닫거나 그 기기를 끄면 작업이 중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Reverse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Reverse 됐냐. 거꾸로 프레이 하는 겁니다. 그럼 프레이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부터 커튼이 닫히는 모양입니다. 프레이 터치하면 커튼이 슬슬 닫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닫히는 것을 Reverse 를 통해서 여기 Reverse 를 통해서 닫히기로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커튼 코를 다운 받는 방법 그리고 Reverse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가져와서 스티커에 있는 커튼콜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스티커에도 커튼콜이 있어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이미 받은 여기에 자기가 스티커에서 지금 왼쪽에 보세요.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커튼콜이 없어요. 찾아봐도 그래서 커튼콜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여기 기어집 있죠? SS 스토어 즉 기어집은 SS 스토어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상단에 이 스티커는 글자가 나오도록 왼쪽에서 왼쪽에서 스티커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선택 여기 보시면 여기 스티커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스티커에서 커튼콜을 다운 받으려면 꾸미기 있죠? 꾸미기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꾸미기 속에 있어요. 꾸미기를 터치하면 꾸미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위로 올리기 시작합니다. 위로 밀 올립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커튼콜이 나올 것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요. 커튼콜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커튼콜이 곧 나오겠죠? 커튼콜을 지금 찾고 있어요. 커튼콜이 이 꾸미기가 스티커가 굉장히 많네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상당히 밑에 있어요. 커튼콜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커튼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도 커튼콜이 있고 이 스티커에도 꾸미기에서 커튼콜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면 되겠죠? 커튼콜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커튼콜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 잠시 플레이 해보면요. 플레이 해보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 보고 여기는 리버스 할 필요 없네요. 여기 같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 옆에서 이렇게 닫히는 거 다시 열렸다가 닫히는 거 이건 닫히는 거죠. 또 열리는 거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엑셀가 닫아 버리고 지금 스티커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어의 스티커에 들어왔어요. 아까 다운받은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커튼콜이 있네요. 이 커튼콜을 터치합니다. 스티커의 커튼콜입니다. 이거 보세요. 스티커의 커튼콜입니다. 동영상의 커튼콜이 아니고요. 커튼콜을 터치하면 여기에서 기본이 여기 있고요. 오픈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이 있어요. 클로저도 양쪽으로 닫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리버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한쪽으로 오픈 열리는 것이 있고 또 한쪽으로 닫히는 것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픈 터치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쭉 보시면요. 상세 조정을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스티커에서는 상세 조정을 가서 화면에 꽉 채워야 됩니다. 상세 조정을 터치해서 위로 쭉 내려가면요. 여기에 화면 채우기 이런 것이 있어요. 화면 채우기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꽉 채우게 됩니다. 화면이 꽉 찼죠. 상세 조정의 화면 맞추기 및 화면 채우기 해서 화면 채우기 이것을 선택을 하면 화면을 기계적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손으로 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하고서 크로마키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시켜 가지고 아 이건 크로마키 안해도 되네요. 바로 먹히네요. 스티커가 여기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커텐이 쫙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커텐을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닦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닦기 하는 것도 레이어에서 가져와 볼게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스티커를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를 터치한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커텐 코를 터치하면 아까 양쪽으로 열린 것을 선택했죠. 이번에는 닫히는 것도 양쪽으로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클로즈를 선택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닫고서 화면에서 커텐콜이 지금 이제 어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아까처럼 반드시 최근의 키네마스터에서는 반드시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메뉴 위로 올려서 상세 조정으로 가야 됩니다. 상세 조정으로 가서 터치한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까처럼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여기에서 화면 채우기 오른쪽에는 화면 채우기로 터치합니다. 자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모니터에서 화면이 꽉 차죠. 이렇게 하세요. 상세 조정에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상세 조정을 그렇게 설정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크기를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하면 커텐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티커에서는 커텐콜에서 크로마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커텐콜 커텐콜의 동영상에서 가져오는 방법 스티커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 동영상에서 커텐콜 가져왔을 때 리버스에서 열리는 것을 닫히는 동영상 커텐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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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